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3월달이 지나고 이제 4월달이 다가오는데요. 4월달에는 두개의 게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다운이 가능하고요. 푸드 아웃러 레전드라는 게임이랑 네모바지의 스펀지밥, 비키니시티의 전쟁 리하이드 레이티드, 제목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두가지 게임입니다. 이번엔 두가지 밖에 없네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슬레이어 더 스파이어 그 명작인 그 게임을 무료로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는 정발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이거 두개밖에 못받는다고 하네요. 저는 예전에 그 게임을 슬더스를 스팀으로 사서 했었는데 형은 엄청 좋은데 저랑은 조금 맞지 않아서 저는 조금 하다 그만뒀는데 다깝긴 하네요. 푸드 아웃러 레전드 게임부터 보면은요. 팀이 이루어서 멀티로 플레이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영상만 봤을 때는 정말 잘 만든 각 게임이고 명작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게임 방식도 좀 독특하고 소재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좀 이리저리 검사를 해봤는데 형은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몰랐나 싶기도 하고.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게임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게임 자체가 정말 재미없었나 봅니다. 이 정도로 평이 안 좋은 거 보면은. 일단 무료로 나왔으니까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제목이 좀 길고 어려운 네모바지 스펀지밥 비키니 시티의 전쟁 리하이드레이티드 인데요. 일단 저는 이런 류의 힐링 게임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거의 안 하는데 이게 또 제 생각과는 다르게 평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해본 사람들은 정말 재밌다고 하네요. 이거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도 좋고 어른들이 직접 하기에도 상당히 재밌대요. 난이도도 조금 있다고 하고요. 약간 퍼즐 모험 게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라이브러리에 추가는 해놓을 거지만 저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평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평소에 이런 스타일들. 라체된 클랭크.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게임이 무료로 풀릴지를 몰랐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재미있다는 소리니까. 일단 제 기준에서 4월달은 해볼만한 게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또 6월달에 구독 시스템이 바뀌니까 조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요. 5월달도 좀 그저 그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6월달에 진짜 대박 무료 게임을 좀 풀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